자 안녕하십니까 별리사 스쿨에서 지구과 자연과학개론의 지구과학 부분을 맡고 있는 장병선 이라고 합니다 일단 음 일단 뭐 첫 인사를 드리는 거긴 한데 이렇게 문제풀이 강의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조만간에 그 자연과학개론에서 지구과학을 공부하기 위한 뭔가 팁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찍어서 샘플 강의를 좀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지난 2월 19일에 있었던 59회 별리사 시험 1차 시험의 자연과학개론에 있던 지구과학의 열 문제를 풀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보고 있으시다시피 별리사 스쿨에서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 RASS 연구소장을 맡고 있고 지구과 교육학 석사를 갖고 있습니다 RASS는 별거 없고요 락 암석 그 다음에 에어 공기 그 다음에 씨 바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 우주 이렇게 지구과학의 대표적인 내부분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라는 의미입니다 현재는 지금 그 강남 대치동에서 강한교육이라고 하는 제수종합학원에서 지구과학을 강의하고 있고요 목동 사과나무에서 역시 지구과학을 그리고 성북 SH 과학학원에서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뭐 지나간 얘기는 할 필요 없겠죠 자 이번 그 별리사 시험에서 지구과학이 보통 지구과학 공부를 할 때 크게 한 5개 분야가 있거든요 우리의 지구라고 하는 지구에 대한 기본적인 물리량이나 에너지의 출입에 대한 것을 다루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질과 지사학을 연구하는 지질과 지사학에 대한 분야가 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기과학 그리고 이제 해양학이라는 딱 그 분야가 선명한 그런 분야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천문학이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2월 19일에 봤던 그 시험에서는 지질과 지사학 쪽에서 무려 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한 분야가 좀 많이 10문제 중에 5문제나 나왔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긴 하지만 한쪽 분야에 좀 이렇게 치우침이 이번에 발생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스프레드하게 좀 펼쳐져서 시험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도 좀 해보고요 아무튼 크게 5개 분야가 있는데 이번에는 지질과 지사학에서 5문제 그 다음에 천문학에서 3문제 그 다음에 대기과학에서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양학과 그 다음에 뭐랄까 우리의 지구, 지구의 기본적인 물리량, 에너지 출입에 대한 얘기들은 이번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오히려 또 그쪽 해양학이라든지 그쪽에서 좀 출제의 비율이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도 좀 해봅니다 자 하여튼 지금 공부 시작하신 분들 저희 자연과학기론 엔스, 자연과학기론 팀 엔스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를 통해서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될 텐데 가장 적은 시간을 들여서 가장 효율이 높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추구하는 팀이니까 많은 관심 바라고 많은 수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문제 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분은 31번부터가 지구과학 파트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질학 파트에서 지질학 파트에서 판구조론 그 다음에 지진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대까지 여기에 대한 문제들이었는데 조금 암기할 내용이 좀 있고요 조금 공간지각 능력 흔히 말하는 지도본호 능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하는 곳 참고로 밑에 있는 그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한 내용이고요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이쪽에 있는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케냐, 탄자니아로 쭉 이어지는 판의 발산형 경계가 됩니다 판의 발산형 경계 이쪽에서 새로운 판이 생성돼서 나와서 만들어지는 판의 발산형 경계이기 때문에 수렴, 한 군데로 몰린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산안드레아스 단층은 보존형 경계로 써 자, 여기 지금 미국이 있고요 미국 서부에 유명한 변환단층이라고 불리는 서로 판이 엇갈리면서 생기는 일종의 벌트라고 그러죠 벌트,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단층대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곳은 보존형 경계 생성소멸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보존형 경계라는 용어를 쓰고 주로 표면에 가까운 지진 얕을 천자를 써서 얕은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은 아시다시피 인도와 유라시아판 사이에 끼어 있는 높은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높은 산맥들이고 대륙판과 대륙판의 수렴형 경계입니다 여기는 수렴형 경계라는 말은 맞는데 대륙판과 해양판이 아니라 인도라는 지역과 유라시아라는 지역이 전부 다 대륙판이기 때문에 디귿선지는 틀린 게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2번 보겠습니다 지진과 지진파에 대한 지진이라고 하는 진동 파동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 파동에너지가 발생한 지점을 대부분 땅속이 되겠죠 이것을 진원이라고 부르고 이 진원에서 올라온 예를 들어 여기 지표면이 있다고 치고 여기가 지표면이고 여기가 땅속에 지진이 났다 여기를 진원이라고 부르고 여기에서 퍼져나간 퍼져나간 파동에너지가 맞닿은 보통 진원 위에 있는 지표면의 지점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를 진앙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수업 때 하겠지만 P파 S파라고 하는 지진파가 이 진원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P파 S파 이렇게 지각 내부에서 퍼져나가는 파동을 바디웨이브 실체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실체파에 대응되는 말로 표면파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은 언급만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P파 S파를 제외하고 표면파 L파라는 녀석이 있다 이 정도까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단 P파 S파는 실체파 맞고요 탄성에너지가 최초로 방출된 지점을 우리는 진원이라고 합니다 지진의 근원이라는 뜻이죠 역시 맞았고 P파의 속도 여기도 밑에서 힘이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제가 넣어놨는데 P파가 가장 빠르게 전파된다 그리고 P파는 수축과 확장의 연속으로 이렇게 소, 밀, 빽빽했다가 좀 느슨했다가 이렇게 전달된다고 하고 초당 약 6에서 7km의 S파보다는 빠른 속력으로 S파보다는 보통 한 2배가량 빠른 속력으로 진행을 합니다 맞는 말이고 S파는 고체, 기체, 액체인 매질을 모두 통과한다 지구 내부가 기체인 경우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고요 특히 S파가 외핵을 통과를 못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외핵이 액체라는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파는 고체만 통과하기 때문에 4번이 옳지 않은 선지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P파는 파의 진행방향과 매질의 진동방향이 서로 평행한 이렇게 소밀, 소밀에서 소밀파라고도 하고 종파라고 부르고 진행방향과 세로라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진행방향과 진행방향과 서로 수직 상하수직이거나 수평으로 수직인 경우를 S파라고 부르고 이 파동은 고저파 또 횡파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단면도를 자 여기 지질단면도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렇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질단면도를 받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속에 들어있는 방사성 원소 참고로 여기 C와 D는 C하고 D는 여기 C가 퇴체이라고 되어있고 D는 석회암이라고 되어있는데 화강암이나 섬로감 같은 화성암의 경우에는 그 속에 이렇게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녀석의 함량을 파악을 해서 나이를 이 암반층, 암석층의 나이를 알 수 있는데 그러한 나이를 절대 연령을 측정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화성암이나 변성암의 경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화성암만 측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버릴 때는 대부분 어느 정도 비슷한 식에 굳어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이나 나이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퇴조감은 여기 쌓일 때, 여기 쌓일 때, 여기 쌓일 때 똑같은 쉘인데도 쌓이는 시기가 달라서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절대 연령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퇴조감은 절대 연령을 따질 일이 별로 없다 그려놓고 선후관계를 따지면 이건 하시다 보면 감각이 생기실 텐데 C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B라는 녀석이 여기는 지금 화각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끼어들었다는 얘기죠, 마그마의 상태로 그리고 나서 지표에 노출이 되었다가 노출이 되어서 이렇게 깎여나가는 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지표에 노출돼서 깎이고 다시 가라앉아서 D라는 애가 퇴적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 과정에 시간상으로 연속되지 않는 형태의 지질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차곡차곡 올바르게 쌓인 정합이 아니다 라는 측면으로 부정합이라고 얘기하는 지질구조가 만들어지고 적고요,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일이 생겼냐 또 A가 관입을 했습니다 A가 관입을 했고요 A가 관입을 했고 그리고 나서 좀 전에 얘기했던 부정합이란다 여기 부정합 앞으로 넘어갔네요 부정합 쌓이고 나서 한계층을 빼먹었네요 부정합 생기고 나서 D가 쌓였었는데 D석회암층을 빼먹었네요 다시 부정합 다음에 D가 퇴적이 되고 그 다음에 A가 쌓이고 다시 부정합이 존재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뭐가 또 쌓였다 그 위에 있는 퇴적층이 쌓였다 라고 보시면 해결이 되겠고요 이제 이 동그라미친 화성암층의 나이를 파악을 해봐야 될 텐데 여기 방사성원소 X의 양은 붕괴 후 안정한 원소가 불안정한 원소로 변해가는데 이것들의 나이를 구할 때 이제 설명 수업 때 하겠지만 반감기라고 하는 방사성원소의 특이한 성질을 이용해서 나이를 구합니다 절반으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이 X라는 원소는 처음에 100에서 50으로 줄어드는데 1억년 걸린다 그럼 50%는 1억년을 한 번 거쳤다 1억년을 한 번 그 다음에 저 그거보다 오래된 P는 1억년을 두 번 거쳤다 그래서 결국은 2억년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암기한 내용의 지식이 좀 들어갑니다 A의 절대연령은 쌤이 지금 여기 1억이라고 했고요 틀렸죠 그 다음에 D는 진생대 제4기의 층으로 여기에 좀 외워야 될 내용이 나오는데 지질시대라고 하는 기간 중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오면서 지질시대가 만들어지는데 이 중에 신생대의 가장 마지막 시기를 신생대 제4기라고 하고요 흔히 알고 있는 그 신생대 아이스에이지 등장하는 매머드가 등장하는 그 시기 또 인류의 조상이 등장하는 뭐에 등장하는? 인류의 조상이 등장하는 이 시기가 제4기가 되겠고 대략 258만 년 전부터 이어지는 거라서 여기랑은 전혀 관계가 없죠 따라서 신생대 제4기 지층이다 이런 말도 틀렸습니다 참고로 화폐석은 신생대의 대표적인 해양생물 화석입니다 그 다음에 지층의 생성 순서는 C, B, D, A니까 맞았죠 이렇게 복합적으로 지질도를 분석하는 경우도 출제가 빈도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철저히 공부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4번으로 3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지질의 역사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는 좀 암기할 게 굉장히 많은 내용이라서 오늘은 좀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 대보, 조산운동, 경상, 누층군 여기도 또 경상, 누층군 평안, 누층군 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나와 있는데 참고로 누층군이라는 말은 퇴적물이 누적돼서 쌓인 층이라는 뜻이에요 누적돼서 층층이 쌓인 물이 누층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반도의 지질 역사, 지질사라고 할까요? 지질사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누층군이 4개가 있는데 지질시대 고생대에 등장하는 조선누층군 그 다음에 고생대 말에 등장하는 평안누층군 그 다음에 중생대에 등장하는 누층군 중에서 대동, 누층군 이라는 것과 경상, 누층군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뭐 요정도 요정도 그냥 좀 살로 붙여볼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 대보조산운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대보조산운동은 중생대, 중기, 중생대 주락이라고 그러죠 중생대 주락이 그 영화에 나온 주락이 맞습니다 에서부터 중생대 백악기 백악기라고 쓸게요 참고로 이건 중생대 말기인데 요 시기에 번성했던 요 시기에 번성했는가 아니라 요 시기에 한반도와 중국 쪽에서 가장 격렬하게 일어났던 산과 산맥을 만드는 여러가지 힘을 받은 운동으로써 그 이후에 경상, 누층군이 생겼다 경상, 누층군이 퇴적된 거는 중생대 말쯤입니다 중생대 말 요런 걸 좀 암기를 해야 돼서 중생대 말에 중생대 백악기 만들어진 거라서 대보조산운동은 대체로 요 중생대 중반부터 있었기 때문에 중반부터 있었던 산맥이나 산이 만들어지는 운동 이후에 경상, 누층군이 퇴적되었다 맞는 말이 되고요 이 중생대 지층이다 보니까 공룡, 발자국, 화석이 나오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평안, 누층군 이후에 보세요 여기 평안, 누층군은 주로 고생대 말에 주로 중생대 초까지 연속되긴 했지만 퇴적된 지금 우리가 석탄층을 많이 캐고 있는 그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평안, 누층군 이후에 평안, 누층군 이후에는 화강암류의 관입이 일어나지 않았다 틀렸는데 선생님이 여기다 퇴적층만 얘기를 했지만 고생대 이후에 우리나라 전역에 화강암이라고 하는 암석이 굉장히 지하 깊은 곳에서부터 지표까지 흘러 넘치게 됩니다 흘러 넘친 것도 일부 있고 흘러 넘치지 못하고 땅속에서 굳어버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노출되어서 양 1억년, 2억년 후인 지금 노출되어서 금강산, 설악산, 저기 서울의 북한산 그 옆에 있는 도봉산과 같은 화강암 봉오리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화강암의 관입이 있었는데 이때 화강암을 대보화강암 대보조산운동하고는 좀 비슷하죠 대보화강암이라고 하고 중생대 말에는 대보화강암이 중생대 초기라고 한다면 중생대 후기에는 불국사화강암이라고 하는 경상도 지역을 많이 뚫고 나온 화강암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도층군 이후에 없었다는 말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이 부분이 좀 암기해야 될 내용이 많은 부분이니까 나중에 제가 요약을 해서 또 알려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드디어 천문학으로 넘어가네요 자 천문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특히 별에 대한 물리량을 따져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별의 등급과 밝기 또 별의 거리와 밝기 별의 밝기를 표현하는 두 가지 일종의 등급에 대한 표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이렇게 제가 자료를 모아 놔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을 한번 볼까요 일단 문제풀이에 필요한 것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는 거리를 따지지 않고 보이는 밝기를 따지는 것을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고 모든 별의 실제 밝기를 따져보기 위해서 10파색 32.6광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32.6광년 1광년 2광년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자 여기 파색이란 단위도 있는데 별까지의 거리를 알아보는 단위 중에서 1파색이란 단위가 있는데 연주시차라고 하는 것이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1파색이라고 부르고 이게 3.26광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 광년과 함께 쓰이고 근데 뭐 별까지의 거리는 여기처럼 100파색일 수도 있고 200파색일 수도 있고 심지어 뭐 500메가파색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단위죠 10의 6제곱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겉보기 등급은 이제 눈에 보이는 밝기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등급은 작을수록 등급이 작아야 밝다 또는 밝게 보인다 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 그런데 거리가 100파색에 있는데 3등급으로 보인답니다 그런데 절대 등급을 따지기 위해서 이 녀석을 10파색으로 끌고 온대요 자 여기 보세요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물리에서 파동에너지 중에 구면파라는 게 있는데 별빛도 구면파라서 거리가 멀어지면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얼마나 감소하느냐 밝기는 거리의 제곱의 역수 그래서 100파색에 있는 거를 10파색까지 끌고 오게 되면 거리가 10분의 1로 줄죠 그죠? 그럼 제곱분의 1이니까 역수 취하면 100배가 되는 겁니다 몇 배? 100배 그러면 여기 있는 별이 10파색까지 끌고 왔더니 엄청 밝아졌다 100배 밝아졌다 그럼 100배 밝아지면 등급은 여기 100배 몇 등급? 6등급으로 보이는 게 1등급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3등급이었던 역에서 5등급 올라가면 그렇죠 빼기 5해서 마이너스 2등급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대기과학에 관련된 개념 중에서 대기권의 구조입니다 일단 명칭 A를 대류권이라고 하고 B를 성층권이라고 합니다 성층권에서 이 아래쪽에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오존층이 존재하고요 자외선 흡수 많이 들어보셨죠? 자, 기억 대기권 계면 대기권이라 대류권 계면 여기 전체를 대기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기권은 크게 수직으로 올라간다면 대략 1000km까지라고 보는데 거기까지 우리 다를 일은 거의 없어요 이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사이의 경계면들을 권과 권 사이의 경계면 그래서 권계면이라고 하는데 아래층 이름 붙입니다 그럼 대류권 계면, 여기는 성층권 계면 그 위에는 중간권 계면 이렇게 되겠죠? 뭐 언급을 안 할게요 대류권 계면의 높이는, 즉 대류권의 높이는 적도에서 높고 극지방에서 낮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이 가장 큰 곳 적도고요 기온도 높아서 공기 자체의 부피가 큰 곳도 적도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기상현상은 A에서 일어난다 오케이 왜? 대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차가워지니까 대류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수증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소리입니다 ㄴ 맞았고요 ㄷ B에서는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여 온도가 상승한다 오케이 과거에 오존층이 생기기 전에 지구 대기의 구조를 보게 된다면 요렇게 지금 여기 중간권 꼭대기로 얘기해지는 데까지 기온이 계속 떨어졌었고 약 지금으로부터 4천만 년 전쯤에 오스리층이 20에서 30km 높이에 만들어지게 되면서 오존층이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요런 구조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층권과 같은 층도 만들어졌다는 거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7번 굴뚝의 연기가 원추형으로 이렇게 원추형 원뿔형 모양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나타낸 거다 이렇게 위쪽이 확 끊어진 것도 아니고 아래쪽이 확 끊어진 것도 아니고 대체로 위아래 대칭으로 퍼져나가게 되면 이런 공기의 상태를 우리는 중립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대기의 안정도를 설명할 때 복잡한 기작으로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냥 아래층만 봅니다 크로스된 부분의 아래층 이 건조단열선이라는 게 일종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론상 이 지역의 기온보다 실제 기온이 낮아요 기온이 낮죠? 기온이 낮으면 찬 공기 위로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니까 공기가 가만히 있게 되는 안정 반대로 경계선 아래 공기가 이론상 공기보다 온도가 높으면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따라서 가만히 안 있으니까 불안정 그럼 공기가 이렇게 요동을 치게 되겠고 여기는 위아래로 압축되는 현상 때문에 공기가 가늘게 그 굴뚝 높이 정도에서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여기는 이렇게 원추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의 상태는 중립형이다 정답은 1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38번 지구 내부의 구조 및 구성물질의 상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호면 지각과 맨틀의 경계면 이건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모호로 밑지치 불연속면 그 학자 이름을 따서 이름을 만들고 줄여서 쓰고 있는 겁니다 맨틀은 지구 내부에서 가장 큰 부피 부피로 치면 약 80% 정도 차지하는 공간이 되겠고요 내핵은 높은 온도로 인해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온도는 가장 높은 건 맞아요 온도가 최고긴 하지만 온도가 최고긴 하지만 그 지역에 워낙 압력이 커서 용융점이 워낙 높아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내핵의 온도는 거의 한 6000도에 육박할 정도로 뜨겁지만 엄청나게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고체로 존재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오히려 외핵은 내핵보다 온도는 낮은데 용융 온도가 한 4000도 조금 넘는 정도 실제로 한 4500도 정도 되는데 외핵은 녹을 수 있는 온도가 4000도 정도기 때문에 이 정도 온도면 녹아 있는 거죠 녹아 있어서 액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대류가 일어나고 그게 지구 자기장을 유발한다는 거 이건 이제 제일 앞에 지구의 기본적인 물리 개념 할 때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고요 상부 멘틀에는 지진파의 속도가 느려지는 저속도층 대략 100에서부터 400km에 이르는 깊이에 연약권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의적은 또 멘틀 자체는 고체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고체 약간 흐를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 고체 부분이라서 속도가 지진파의 속도가 느려지는 층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38번 자 이거는 이제 계절에 따른 태양의 일주운동이고요 이렇게 되면 하진날 동진날 춘추분날 관측자를 향해서 내리째는 햇빛의 강도 즉 태양의 입사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계절 변화가 생기죠 결국 계절 변화를 우리가 알아보려는 것은 태양의 일주운동을 알아보는 거랑 마찬가지다 알아보면 되겠고 그 계절 변화를 상징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 태양의 남중고도인데 남중고도 구하는 식을 일단 써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세타는 관측지점의 위도가 되겠고요 여기 갖다 붙인 기호는 태양의 적위를 나타내는 그냥 기호입니다 천구상에서 태양이 1년 동안 지나가는 길이 조금 변화가 생기는데 좌표계에서 적경적위라는 말을 쓰게 되고 그때 등장하는 용어라서 우리는 그냥 이거를 뭘로 알면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3.5도 안에서 변한다 들어보셨겠지만 하진날의 경우는 저기 표시된 값이 시그마 값이 플러스 23.5가 되겠고 동진날은 몇이 되고 마이너스 23.5가 되겠고 이거를 이용해서 관측지점을 서울로 환정해서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여기도 지금 위도 37.5도 놀스라고 써 있어요 그럼 그거 뭐 서울 정도에 해당하는 위도가 될 텐데 자 일단 이에 대한 설명 좀 이따가 이걸 넣어보겠고요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와 같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작도하는 과정이 나중에 강의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작도를 하다보면 기초적인 도형상식 뭐 동의각, 맞꼭지각, 엇각 이런 원리들을 이용하게 되면 아 지구상에서 관측지점의 위도랑 정말 북극성 그 별 이름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의 고도와 맞아떨어지는구나 근데 고도는 높이를 각도로 표현한 얼마나 높이 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죠 태양이 동지점에 있을 때 태양의 적위는 마이너스 23.5 하지 때는 플러스 23.5가 되겠고 태양이 춘추분점에 있을 때 춘분추분일 때는 정확히 동쪽에 떠서 정확히 서쪽으로 집니다 그래서 낮도 12시간 밤도 12시간 하진날은 낮이 훨씬 길고 동진날은 땅 밑에 있는 밤이 훨씬 길고 알 수가 있겠고 겨울에 이 지역의 낮의 길이는 밤의 길이에 비해서 더 짧다 여기 지금 지상에 표시되어 있는 이 태양의 일주권이 낮의 길이 땅 밑에 있는 게 밤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에 이 지역의 태양의 남중고도는 하지를 기준으로 하면 90도 마이너스 37.5도 플러스 23.5 이러면 76도가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여름이면 봄 지나면 다 여름 아니냐 무조건 하지만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되지 않겠냐 춘분에서 하지까지 가서 하지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하지 때 춘분때가 여기다 더하는 숫자가 0이라서 서울 기준으로 하면 춘분때가 52.5도가 나옵니다 심지어 춘분 참고로 올해 춘분은 3월 21일이었는데 그때도 52도보다 크단 말이죠 따라서 여름에 이 지역의 태양의 남중고도는 무조건 춘분때보다 클 테니까 52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0번이에요 그림은 달의 공전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자 왼쪽에 태양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새벽 5시경에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금음달을 관측하였다면 지금 여기 있는 위치가 흰색으로 보이는 이 위치가 달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고 내가 여기 안에서 관측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표시한 김에 여기 빨간색으로 네모를 친 이 달은 왼쪽이 보이는 달이라서 하현이라고 합니다 편의상 달자라는 말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가 바로 금음달이 되고요 왼쪽에 절반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찔끔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금음달이라는 걸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도 좀 크게 그려볼게요 금음달은 이렇게 왼쪽으로 얇게 되어 있는 얘를 금음달이라고 하고 오른쪽으로 얇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초승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절반이 있는 거는 하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절반이 있는 거는 상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금음달을 관측했다 그럼 이 달이 되는 겁니다 위치는 2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구 자전 방향을 한번 보시면 이 자리에 있을 때는 태양이 있는 이 위치 이 그림상으로 지금 9시 방향쯤 되는데 9시 방향보다 지구가 자전하다 보면 먼저 보이게 됩니다 먼저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시간을 4개로 쪼개면 한 칸이 9시간 아니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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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그래서 24시간이 되는데 이 가운데는 편의상 3시간으로 놓자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와 있듯이 금음달 뜨고 지는 시각이 나와 있죠 그래서 태양보다 3시간 먼저 뜨고 먼저 남중하고 먼저 진다 그래서 편의상 태양이 뜨는 시각을 아침 6시 그 다음에 정오의 남중 저녁 6시에 태양이 뜨고 지는 시간이라면 시각이라면 금음달의 경우는 이렇게 된다 따라서 3시간 먼저 뜨니까 새벽 3시에 뜬다구요 동쪽 하늘에서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주어진 시간은 새벽 5시니까 뜨고 2시간이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뭐 뜨면 태양이든 달이든 별이든 거의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1시간에 15도씩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그 사이에 남쪽을 살짝 지나죠 따라서 이 금음달도 동쪽에서 떠서 살짝 남쪽으로 치우친 그러니까 동쪽에서 떴다고 치면 동쪽에서 떴다고 치면 이쪽을 동쪽이라고 해볼게요 이쪽을 서쪽이라고 치고 이쪽을 남쪽이라고 치면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지나 서쪽으로 치는데 한 여기쯤 와 있겠죠 그죠 뜬지 얼마 안 됐으니까 따라서 남동쪽에 위치할 것이다 정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워 보이는 경향이 없진 않지만 뭐 그렇게 심화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천문학을 통해서 괴롭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풀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니까 저희 별리안스쿨 자연과학개론팀 엔스에서 합격의 기쁨을 함께 하십시오 지금까지 지구과학 해설강의 장병선이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